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풀은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녀전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남녀전도회에 다 참석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 해외생들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가족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모슬렘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구원이냐? 우리만 구원이다 하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바울이 말했냐? 생명 걸고 지키고 있던 이 율법,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절대 아니다. 완전히 구원 못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기에 생명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죠. 구원이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열린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나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각도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그래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실천 문제, 실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 사도 바오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산재물로 드려라. 이것이 실천의 대전제다 그랬어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뻄이 되는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일주일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실패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과 원리수를 이루라. 강단과 원리수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한마디로 예배 24. 예배 24가 돼야 된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스프링보드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프링보드 무슨 말입니까? 다이빙을 할 때 다이빙 선수들이 사용하는 도약대를 말하는 거죠. 도약대. 그러니까 스프링보드가 탄력성이 있잖아요. 탄력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선수들이 스프링보드를 이용해서 점프를 크게 높여나가서 공중에서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이 아름다운 곡의 동작을 그렇게 스프링보드를 통해서 수행한 후에 입수하죠. 예배가 뭐냐.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면서 영적 스프링보드. 영적 동약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 확 올라가서 하나님이 용관없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하는 영적 동약대. 예배에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연출해 갈 수가 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도약대가 없으면요. 이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요. 이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뭔가 해야 되죠. 하나님 유신은 해분의 파워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늘 잔머리 굴려요. 인본주의 섭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유신은 이 힘을 못 얻으니까 자기 스스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섭여야 되세요. 장세기 3장에 자기 중심적 삶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예배를 드릴 때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해분의 파워를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 현장에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해분의 미션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로 다 끝난다. 예배 성공이냐 실패냐. 예배 통해서 미션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배 통해서 치유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배가 다예요 사실은. 저는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많이 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있나 볼 건데 무슨 마스크를 써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배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영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예배 안 드린다. 그건 끝난 거죠. 그건 나중에는 엄청난 하나님 징계 속에 돌아오겠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면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상처 속에서 그냥 과거 속에서 그냥 묻혀있다 하면 그건 실패하지요. 예배 실패한 사람은 무슨 대화합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과 무슨 말이 되냐고 소통이 안 되죠. 포럼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 포럼이 되면 그 사람은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럼하라는 얘기예요. 포럼. 포럼 하시라고요. 내가 이 라스트 천연금하고 기도받아오는 분들 가정에서 포럼 되냐고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부부 포럼하냐? 아 포럼 거의 다 그래요. 포럼 매일 포럼 한다는 거예요. 포럼 되면 건강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가지고 장노농끼리 권사는 권사 끼리 집사는 집사 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회장도 모인다. 이렇게 우리 모임할 때마다 뭐가 돼야 되느냐? 포럼이 돼요. 포럼이. 영적 포럼.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통해서 이런 예배 성공을 플랫폼으로 한 삶을 말합니다. 프로 플랫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배 성공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실천 내용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한몸된 지체다 우리는. 지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뉴스 이룰 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지요. 흑암 문화 그야말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 될 때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연결받으신 그들은 예수의 속안에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헤블드 미션을 실현해 나가는 지옥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에 깔려있어야 할 것이 감사의야 감사. 감사의식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보낸 서신서 공통점을 보면 전부 뭐가 들어있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을 아주 많이 하고 즐겨 사용했는데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식이요. 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식이 지배하는 삶. 그래서 이 은혜의식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돼요. 은혜의식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일찍이 지속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인도 받는 분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뭐요?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변화와 성장이. 바울은 이런 은혜의식에 뿔을 내린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밝혀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 좀 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뭐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을 좀 보고 흐름을 좀 봐라. 시간별을 좀 봐라. 그런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성공할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주안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제에 넘은 생각은 뭐죠? 주제에 넘은 생각. 이건 모든 주도권이 자격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격에 있다고 주제에 넘는 생각. 내가 아님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항상 주어가 뭐요?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책 1, 3장에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사단이 품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제일 높은 내가.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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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15절에 따위 나와요.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나 중심의 삶은요. 결국은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변화와 성장도 없고 결국은 폐망의 폐망. 나 중심.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이 교회 안의 원리스를 깨는 것이 가장 사단의 핵심적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아름답게 형제의 사랑이 교제하고 서로 은혜로운 이런 공동체 이런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깨요. 깨야 돼요. 갈림도 깨야 돼요. 교회도 깨야 돼요. 계속 깨요. 그걸 사단이 주를 하고 있는 핵심 전략이에요. 어떻게 깹니까? 어떻게 깨냐고요. 나 중심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 너 너가 지금 중요해. 너가 최고야. 너 없으면 안 돼. 나 중심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가 안 돼. 나 중심은 하나 안 됩니다. 왜 주장합니까? 왜 고집이 셉니까? 왜 불평합니까? 나 나 알아달라고. 나 무시하지 마라. 나 나 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하나 됩니다. 전부 하나 되거든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주여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신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범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이 빗방울처럼 땀이 빗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예수님은 또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지러 왔는데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끔찍한 십자가 저형이니까 아시니까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지만 하나님이 지라 하면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교획 속으로 무조건 직진하게 되어있어요. 직진입니다. 뭐 갈등 없습니다. 직진 직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을 원해요. 평안. 다 원하는 거잖아요. 평안을 원하는데 나 중심이 되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왔어도 평안이 없어요. 내 중심이 되면 평안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느 누가 나의 비위를 맞춰줄까. 어느 누가 나를 알아줄까. 어느 누가 나를 좀 대집해 줄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인 것입니다.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다면 내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진단이지요. 간단하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삶을 살아야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죠. 심령 천국.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 신앙 생활이에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얼굴이 뭐요? 얼굴이 희쭉희쭉하지요. 늘 즐겁지요. 늘 평안해. 늘 감사해. 얼굴 보면 그냥 평안하지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까. 기독교만 가진 특권이에요. 세상에 평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정치인의 인상들 보세요. 평안합니까?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단에게 속으면 뺏긴단 말이에요. 사절보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가르쳐서 흔히 공동체란 말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라 그럽니다. 가장 각색이에요. 팔도가 항상 다 모여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각 성도들은 다 지체다 지체 몸은 하나요. 지체는 많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한 공동체라. 한 몸 공동체다. 특별히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지체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손가락도 다 같은 것들도 다 기능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모두가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모든 존재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 서로 잘났다 하면 안 되죠. 서로 서로 내 잘났다고 내가 쳐 보라고. 처음 믿었다고 해서 과소평가를 자신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교회 당했다고 해서 과다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가 안 돼요. 원해서 안 되는 게 사단 전략인데 그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위는 등이 불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바지만은 이 소위는 서로 같은 뜻 물이 뛰어 다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소위는요. 문제사건 앞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협화가 일어나죠. 이해관계.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군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군자같이 영적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이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온리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단순히 인간적인 이런 의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한 몸 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응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한 몸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몸 지체의식. 지체는 다 다른 걸 자꾸 틀린다면 안 돼요. 서로를 그려야 섬겨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본질적 미션을 감당한 데서 중체적으로 서인받길 지어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다른 은사입니다.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견일이면 섬견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실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몸의 한 지체로 표현한 후에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가 다 있지 않느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편일룰 쪽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각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분위기가 모든 게 다 문화가 달라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에 따라 표현한다고 하면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해분이 탤런트를 주셨다. 탤런트를 다 각자 주셨어요. 바울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극류를 베푸는 일 등등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이 말은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잘 깨닫고 해석하고 잘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주로 목회자들을 말하지요. 목회자들이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이고 다락방을 은혜롭게 잘 인도해서 다락방 문이 자꾸 열리고 1다락방, 2다락방, 3다락방 말씀 잘 가르쳐 또 주일학교 랩뉴트 위원회 하면서 잘 가르쳐서 계속 랩뉴트들에게 은약을 잘 침우시면서 부흥된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성교는 자가 있는데 저는 주차장, 식당, 꼴꼬지 이런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성교는 은사 아무도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요. 교인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표창장 줘야 되고 뭐 이래야 하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왜 합니까? 그런 은혜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성교는 자들은 알아줘요. 아주 상관없어요. 아는 게 더 싫어. 내가 하나님의 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요. 주차장, 식당, 꼴꼬지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구역회도 그렇고, 지역의 사회관사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은요. 우리의 민낯이 그 곳이라는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조금만 지체게 되면 그냥 화를 참지 못해요. 저도요. 보통 때는 화를 났네. 운전할 때 화가 많이 나요. 뭐 싹 끼워둔 다음에 입에서 차가 가야 되는데 신호밖에 있는데 이 핸드폰한테 안 가. 이 주차장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받은 은혜마저도 쏟아버리게 만드는 사단이 집중돼 공격한 현장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어떻게 해서 은혜를 지키게 해주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 이 주차 봉사자들 담임 목사로서요. 교회 부흥에 요즘 주차한 데 없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고 핵심적으로 쓰임 받는 분들이 간 게 없는데 교회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억지로 왔는데 주차 현장이 없다. 돌아가듯이 안 옵니다. 다음에는.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식당에 주차할 데 있나 없나 보고 가는 거지 주차할 데 없다. 가고 싶어도 맛은 참 좋은데 가기 싫어지죠. 왜냐하면 딱히 떼이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 또 주차에 관련된 분들께 감사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 대수가 700대입니다. 공식으로는 633대. 플러스 통로까지 700대예요. 주일에는 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을 위한 주차 헌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행님 목사님 보고하더라고 중요한 분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중에서 가까운 분들 오지 않도록 4인까지 다 받았다. 차 다 다니면서 4인까지 다 받았다. 차 절대 안 가지고 가겠다고. 아마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주차가 심각합니다. 주일 날 와서 종일 교회에 있는 한 번 대놓은 종일 있는 분들은 부민병원에 차를 델 수 있습니다. 주일 날 대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한 번만 해버리면 종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델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여러분.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 여러분이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가르치는 이 교육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일은 상담 은사를 뜻하죠.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게 능한 사람들 다른 사람 잘 채워줍니다. 잘 위로해 줍니다. 이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바나바 사역 다스리는 자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구제, 극류를 베푸는 봉사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발견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쉬운 방법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피곤치 않다. 너무 행복하다. 그게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이것이 나에게 은사다. 그러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발견하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요. 8절에 강조했듯이 이런 은사를 발견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런 분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주어진 해분의 탈런트를 사실적으로 발견을 하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세움받는 정거의 길을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스포츠사회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세계 축구하면 영국 프레미어 리그의 최고로 영국 프레미어가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덕점왕에 올랐다. 대통령도 축하를 해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에서 덕점왕에 올랐다. 놀라운 일이지요. 원래 손흥민 선수가 살라라고 하는 리버풀 선수에게 한 골 뒤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 두 골을 넣었고 살라도 한 골 넣어서 공동 덕점왕에 올랐는데 살라는 23골 중에서 페널티킥이 5골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전부 다 지심으로 제가 그야말로 필드골이에요. 25골. 차원이 틀립니다. 손흥민은 훨씬 인정을 받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도 페널티킥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이 부담이 컸지요. 소속되면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 리그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나 꼭 이겨야 될 게임이었어요. 손흥민이 또 덕점왕에 도전하는 마지막 경기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 골클리프도 잘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막 결정적인 골을 평소 때문에 넣어야 되는데 엄청 달의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적인 순간을 몇 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덕점왕 생각도 내려놨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토트넘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손흥민 덕점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후반 25분에 교체된 모우라라는 선수가 기가 막힌 원터치 패스를 해주는데 그것이 첫 번째 골로 연결되고 그것이 기폭장에다가 실이 나가지고 5분 후에 결정적인 마지막 두 번째 골을 넣었잖아요. 결국 덕점왕이 올랐는데 사실 모우라 선수는요. 원터치 패스를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 숱하는 걸로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교체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겠다. 이 말을 직접 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교체되면서. 들어가자마자 결정적인 패스를 해준 거예요. 비단 모우라뿐만 아니라 토트넘 이 선수 전체가 다 완전히 원리스가 돼가지고 이거 사실 프로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원리스가 돼가지고 손흥민을 덕점왕으로 세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막 그냥 갖다 대죠. 손흥민에게. 나라가 다 다른데 연봉이 다 다르고 저희랑 경쟁 상대들인데 그렇게 밀어준 겁니다. 감독도 그랬어요. 손흥민을 덕점왕으로 만들어준 모든 선수들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밀어줬어요. 결과적으로 토트넘 또 유럽 챔피언 리그에 준출하게 되고 손흥민 또 덕점왕이 오르노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완전 원리스가 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33장의 자기의 중심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했어. 교회 안에 함흥된 지체로서 어떻게든 서로 세워지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일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운 공동체에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2, 3, 7, 5천적 복음화가 가능하다. 이런 미선 시련을 원리스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모든 것 다 밀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태행아부터 시작해서 당회까지 전체가 다 장롱에다 모여서 서로 원리스에 대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등산하고 같이 운동하고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장롱인들 모여서 같이 또 스카이라운즈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모이는 곳마다 서로 채워주고 인정해주고 지금까지 그러고 왔어요. 앞으로 더 영적 흐름을 가지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언약적 도전을 이어가면서 기어이 이 사당과 싸움에서 원리스에 깨려고 하는 이 사당과 싸움에서 이기고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의 주역 2, 3, 7 치유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공동체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이 지체로서 모두가 필요한 존재 각각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두 다 하나 되어져서 지역민족 세계살이는 2, 3, 7, 5천 종살이는 주역교로 플랫폼교로 사용하여 조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